2015년의 빛내스타 시리즈, 오늘의 주인공은요? 안녕하세요. 2015년의 빛내스타가 선정된 아주머니들의 자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임팩트, 성혁입니다. 2015년 빛내스타가 시리즈로 나가고 있거든요.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최고예요. 일단 나이가 제가 제일 많고요. 여자를 만났어도 제가 한 명을 더 만났을 거고 여자 손을 잡았어도 제가 한 번 더 잡았을 거고. 그렇네요. 밥을 먹어도? 밥을 먹어도 제가 더 먹었고 욕을 먹어도 제가 더 먹었고. 왔다 장보리에서 악역 이효리 씨의 유일한 천적이었던 성혁 씨. 이제는 1일 드라마 당신만이 내 사랑해서 지영까지 꿰쳤는데요. 사실 뭐 별 차이가 없거든요. 양이 많다. 이게 좀 벅찰 때가 있죠. 대사량. 장보리 때랑은 다르게 멜로가 섞여 있잖아요. 나름대로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연애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또 하면서 나름대로. 대리 만족. 대리 만족 같은 거. 그럼 이유리 씨랑 뭐 둘을 하자면. 유리 누나랑은 제가 사랑하는 멜로라는 건 아니니까. 그렇죠. 표정이 바뀌시는데요. 멜로라는 건 아니고 좀 서로 적대적 관계가 있었으니까. 그거랑은 좀 다르죠. 데뷔가 언제시죠? 2005년도에 해양 드라마가 있었어요. 해변으로 가요.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한 해양 드라마. 거기서 고정적으로 나오는 거의 단역이었어요. 그런데 고정적으로 나오는. 그게 전문용어로 이제 약간 병풍? 10년 전 성혁 씨의 데뷔 장면인데요. 잘 보셔야 합니다. 성혁 씨가 지나가고 있는데요. 찾으셨나요? 못 지신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. 이제는 찾으셨죠? 단역이긴 했지만 주인공 이완 씨 옆에 딱 붙어있네요. 기억에 남는 오디션 있어요? 처음 드라마할 때. 해변으로 가요. 네. 너 수영 잘하니?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전 사실 수영을 잘하지는 못해요. 그런데 하고 싶으니까 그냥 진짜 수영을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. 제가. 막 이런 거에서 막 제가 막 그런 거예요. 그런데 물에 딱 빠뜨려 놨는데 와 정말 바다에서 수영하기는 진짜 힘들어요. 내가 정말 미쳤었구나. 그러면 이제 10년 동안 연기 생활하면서 가장 큰 원동력이 됐던 게 있다면? 가장 큰 원동력이 됐던 거는 아무래도 뭐 가족들. 가족들. 그냥 묵묵하게 그냥 지켜봐 주시고 제가 하는 거에 있어서 믿어주시니까. 그 믿음이 저한테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죠. 곧 명절인데 집에서 결혼. 결혼 안 해요? 결혼이요? 네. 아 저는 지금 아직 애기예요. 애기? 너무 큰 애기 아니에요? 32살밖에 안 됐어요. 여자친구 뭐 이런 거잖아요. 집에 뭐 인사드리고 뭐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은. 저희 부모님은 안 좋아하세요. 지금까지 많이 보셨기 때문에 좀 넌 쉬어라. 아 이제 쉴 때는. 그래서 좋아하는 걸그룹 누구시라고요? 레인보우. 아 예 감사합니다. 좋아하는 걸그룹 있으세요. 자 성혁 씨 지난해 최고의 리액션 질문을 저한테 남겨주셨죠? 왜요 왜요 왜요. 저 걸그룹인 거 모르셨죠? 걸그룹이요? 저희 곧 앨범 나옵니다. 열심히 할게요. 아 예 죄송합니다. 작년에 한 일 중에서 진짜 제가 제일. 호박씨가 평소에 애쓰기 때문에 정말 자주 하시더라고요. 재미있으신 거예요. 내 몸을 두 개를 입어도 초. 아 초 초. 정말 저렇게 시작해요. 그래 제가. 네. 근데 이렇게 딱 보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. 그때 내 상황이.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. 네. 어 우리 동네 예측인 선생님들. 처음에 해서 첫인상. 신현준 씨요? 신현준 선배 옛날에. 장군의 아들. 그리고 은행나무 침대. 네. 황 장군 딱. 진짜 멋있었거든요. 쉽구만. 근데. 은엄하고 뭔가 이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. 은엄하고는 거리가 전혀. 너도 내 거야. 가뭇다고 다 나가다니겠네요. 저한테 자꾸. 너는 눈이 이상해.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시는데. 선배님도. 만만치 않습니다. 2015년. 성혁의 헤드라인입니다. 2015년을 비즈니스타 성혁. 진짜 공만하다. 진정성 있는 연기로 안방극장을 사로잡다. 아 근데 이거 언제쯤. 이거요? 되게 어린데요? 못됐네. 아싸. 아니에요. 앞으로도 성혁 씨의 전성기가 특축 이어지길. 응원하겠습니다. 안녕하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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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